자 왕자 그리고 예언자 예언자는 누굴 말하는거지? 그..그게 말하는건가? 그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왔다갔다거리네? 맹가 독수리인가? 예예예 쟤 말을 무슨 턱을 내밀면서 하더라? 아부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 저거 모습이 그렇지않나요? 야... 점점 한판이 갈수록 점점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하지만 왕자는 듣지 않았어요 어, 얘 언제... 숨는 능력을... 들었냐? 마이터스, 마이터스, 아주 큰 힘을 느낀다. 아마 그는 맞다. 아마 그는 무엇이 될지 모르겠다. 제이나, 제이마, 제이마,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가 미래가 미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가자. 자 이제 나이트를 뽑을 수 있겠네요 음식 파티? 이야 좋겠는데 저도 같이 가면 안되나요? 저희들 모두 감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잘생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시간이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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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 뭐??? 이 모든 곳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가게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소갈뻑이 Uther 생원한 전국이 올해가 나와요 저걸 부를 참을 수 있게 이 곳이 너 아직은 안 오신 사람은 아직은 저에게도 이리기게 야아 완전 완전 막무가 난데? 야 완전 독선입니다 다 가요 어 그 몇 명 남았네 제이나도 가네 제이나까지 갑니다 남, 남은거라고는 어? 저거 뭐야 남은거라고는 아서스 혼자 자 여기서부터 자 자 일단 네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쪽에다가 미리 해놓고 나머지를 이쪽으로 놓고 목표는 어 어 유닛을 어 쟤네들을 파괴하는거에요? 그럼 빨리 갈수록 좋은건데 네 자 일단 가죠 쪼끔 병력이 모자른게 아닐까 싶긴하지만 런머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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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스미스 캐슬 쟤 쟤 쟤 쟤 쟤 쟤 빨리빨리 움직일수록 좋겠죠 쟤 체력샘도 있구요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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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는데? 그저 건물 빨리 파괴할수있는 애 못할팀을 쟤 쟤 쟤 데리고 다녀야겠.. 네 쟤 변하겠지? 모탈팀을 하려면 일단 업그레드가 가능할수 Huang populaire 워크샵을 지어야죠 자 드디어 시작인가 쟤는 지네 편으로 만들고 나는 쟤네 편이 만들 수 있는 거를 죽이고요 누가 더.. 근데 쟤가 무슨 유리한 거잖아 아니군요 빨리빨리 움직여야겠다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어.. 속적이 중요하니까 차라리 나이트를 빨리빨리 어.. 빨리 모으는 게 낫겠네요 I'm here to help 이거는 뭐.. 이거.. 그거 싸움이구만 자.. 배력을 하나 더.. 일단 찍고 빨리 움직이자 군부리는 거 와서 오세요 어.. 빨리빨리빨리빨리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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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어어? 야 이거.. 그래도 이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럴 것 같아요 아 근데 얘가.. 오오오오오오오오 배 spontaneously 자 자 일단 버티면서 아따 아따 일어나 자 여긴 다했고 자 이쪽으로 가보죠 자 빨리빨리 애들이 빨리 지금 이걸 라이트를 뽑아야 돼 속도전이 중요하단 말이야 게다가 여기 타워를 좀 더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요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저기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거 같아 이렇게 만들고 캐슬 내가 더 살아야 될 거 같아 자 빨리빨리 저보다 빨리 해야 돼 근데 말카네스가 나보다 훨씬 더 빠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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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쟤네들 저기로 가는 거 같은데 자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자 자 자 좋아좋아좋아 지금 저쪽으로 아마 애들 가고 있을텐데 어머미네이전하고 그럼 쟤네 도착할 때까지 이게 완성이 완성이 되느냐 간데 일단 애들 두 명 나왔고요 일단 폰맨이라도 빨리빨리 만들자 어 캐슬 런보밀 블랙스민스 다 있으니까 캐슬만 완성되면은 이제 나온다 나이트 아 이쪽으로 왔어 젠자 아 이쪽으로 왔어 젠자 자자자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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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갇혔어 갇혔어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둘이서 여기서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아아 쟤네네 곧 붙지 말걸 좋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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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 더 만들고 어..잠마.. 어..속도 자 에너지 좀 채우고요 체력 세미즈 자 여기까지 염불하고 자자자자 체력 세므로 체력 세므로 아아아아 아이 왜 쟤한테 쏴 아이 참 아앜 땔 자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엌 우리도 이제 나이트가 있단 말이지 자 빅제이 블랙스비스 쟤 지휘 안먹고 안태운건데 네 좋아 가자 아이씨 빨리 마시오 그만 자시오 할일이 많소 빨빨빨빨빨 빨빨리 움직여 어여 하으... 마법합 얘도 하나씩 만들어야될 것같은데 일단 아켄생터 하나 만들고 게다가 팝도 좀 만들어야 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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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야 이리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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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 최대한 시간을 좀 끌죠 문 다운이요? 왜요? 시간을 지금 최대한 끌어야 돼 아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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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 아 잘 돼? 팝을 더 만들어야 돼 팝을... 오우 팝을 더... 고고고 마르케스를 또 한번 애들 저지하죠 참 이쪽으로 오기보다 이때가 이쪽으로 와 어차피 여기서 만날 것 같으니까 아 아아 그래요? 막 나 왜그런거 해서 막 말했는데 자 팝팝 쟤 지금 4명 또 있어 아 그 사람이 그냥 변하기전에 빨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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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빨빨리 그냥 건물만 빨리 부셔 어차피 편할 시간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얼마 안 되지도 않는 애들 빠이빠이빠이빠이빨 잠깐만 기다려봐라 일단 일대야 쟤네들은 이제 여기서 끝내고 나머지는 기지방울을 위해서 당겨두도록 하자 필요없고 어어 얘네 다른거 봐라 얘만 하나 죽여 됐어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단 말이야? 조금만 더 여기로 빨리빨리빨리빨리빨 덤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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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여기도 있으니까 굳이 쟤 저거 할필 없지 일로와세요 이거부터 빨리 그냥 처리하면 되겠지 굳이 쟤 저거 할필 없지 일로와세요 이거부터 빨리 그냥 처리하면 되겠지 그리고 프리스트 자 팜하나 더 건설하고 빨리 지금 내가 지금 4평도 겨우 이기고 있더라 이거 어디갔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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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미스 지금 내가 많은.. 많은 포인트 차이를 이기고 있어 이제 이쪽으로 오잖아 빨리빨리빨리 잉긋 아.. 빨리빨리빨리 한명에 죽으면 안 돼 아 죽었어 젠장 아 그만 좀 잠 좀 잠 좀 그만 좀 들어라 누구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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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자식 어... 힐을 했나 한 번 죽었다 괜찮습니다. 저 이리로 와 예비 병력 있어요 뭐야 오오오오오오오 좋아 백만 채우면 된다 힐러가 나와야 되는데 다 부서졌다 두개 아 저기 있구나 얘네들 다 부서졌다 아 우리 힘이 칠하는 것이다 제 아름다워 king 네 아름다워 제 아름다워 아 예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이 땅을 안다 야 크라이터 크라이터 아 진짜 아 진짜 와야겠다 아아 진짜 큰일났는데 지금 포인트는 많이 이기고 있는데 아 진짜 여기가 뚫려가지고 아 빨리 갈 수 있는 아이템 타오프터 스크롤이라도 아 미치겠네 스크롤 아 진짜 이거 뭐야 완전 망했어 야 이리와 아야야야야야야야 아 빨리 저쪽으로 가야된다 이번엔 이쪽이다 아 에너지 좀 채우고 가야되는데 일단 좀 채우고 가자 아 자 돈이 모자란데에 야 이 씨 에너지 채우자 좀 아아 야 급해요 왜이렇게 나 내가 나도 급하지마 됐겠지 얘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동안 내가 아직까지는 위란 말이야 빨리 가자 이 위를 내가 먹으면 될 것 같애 이게 끝날 것 같애 자 일단 내구력을 좀 올려주고 아 홍호호호호호호호호나 예시 말오 예시 말오 깊이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워 업그레이드 예시 말오 워 워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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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нач까 하하 괜찮아 괜찮아 막 이게 못할 줄 알았니까 자자자 여기만 하면 끝납니다 한명 더 나오고 이걸로면 딱 70명이지 그쵸? 70까지 어오오 똑같아졌어 자 한번에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오는건 이 밑으로밖에 안으로 되네 아 이게 뭐냐 쥐들은 왜 나오는거야 자 빨리빨리 여기하고 여기까지 먹으면 우리들의 승례인데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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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총 16명이니까 5명 102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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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으니까 5명 ja jen-Ja 그럼 제인 эксп Batman 여기로 오잖아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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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пад 삼urers스스스스스스스스quis cee Ver. 런 Rad. Ja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왠지 유인하는거 같죠? 뭐 딱 보면 유인하는거지 뭐 독선적에다가 어.. 끈기까지.. 아이 뭐야.. 뭐라고 해야되지? 어.. 지비왕까지 이 악당으로 변모할 수 있는 모든걸 갖추고 있는 아서스 자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